글로벌 텍스트리고요. 이 정도 변등락이 심한데 매수가 높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매수가가 6500원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높아 높은데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. 이 글로벌 텍스트리는 뭐하는 데냐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면세품을 사든지 아니면 일반 품목을 살 때 세금을 다시 환전해가는 텍스 리펀드라고 하죠. 텍스 리펀드를 해가는 그런 주요 업체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글로벌 텍스트리가 밑에서 바닥에서 계속 출금슬금 움직이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. 이 타이밍이 뭐냐면 중국 쪽에서 단체 관광객을 풀었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 화장품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고 더군다나 글로벌 텍스프리가 3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온다라는 전망도 좀 있어가지고 이 적자폭을 메꾼다라고 하면서 많이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. 종목의 시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다만 올리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한 가지를 꼬집어주자면 절대로 바닥에서 올라간 자리에서는 왜 매수를 하셨는지는 좀 모르겠어요.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은 이런 바닥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굳이 올라가서 횡보할 때 다음에 올라갈 확률보단 밑에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올라가서 횡보할 때 한 번 더 올라가겠지라는 마인드로 올라가셔서 결국에는 지금 물려있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은 어쨌든 시세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직은 끝나지 않아서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현금을 좀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더군다나 위쪽에서 지금 50%를 실으셨다. 이거는 조금 너무 안 좋은 매매 습관이지 않을까.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따끔하지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.